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공지로 인사드리게 됐는데 지금 먹방 찍다가 입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영상을 올릴 수 없겠다 인트로랑 영상 다 제작 영상 이런거 촬영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먹다보니까 이게 제가 안 맞아서 올릴 수 없겠다 싶어서 오늘 아마 영상은 안올라갈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올라가야 되는 그 먹방 영상은 못올릴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생방송을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일곱시에 진행할 거고요 오랜만에 하는데 많이 봐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바쁘신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먹방 생방송이 진행되니까 급박하게 좀 해서 알림피드도 못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새벽에 제가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신 분들 혹은 공지 보신 분들은 놀러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메뉴는 짜장면 좀 짜장면 조초로하게 짜장면만 먹을거에요 짜장면 짝해가지고 싹 부어가지고 먹으려고 간짜장으로 간짜장으로 간짜장 한 가서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요? 자 아무튼 내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맘 되시고 아니 아니 좋은 하루 되시고 아 오늘이죠 오늘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뵐게요 안녕 아이고 다시 한번 영상 못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